과일을 많이 써서 먹어봅시다. 과일을 많이 써서 먹어봅시다. 과일을 많이 써서 먹어봅시다. 아우, 뭐야. 과일 내가 깎을까? 아우, 또. 아, 예쁘다 근데. 저는 과일을 잘 깎는데 사실은 남 앞에서 과일 깎는 거 싫어요. 왜요? 제 손이 너무 거칠고 못생겨서. 아유, 그만큼 이래서 그런 건데요. 미리 말씀드리고요. 제가 상처를 잘 받아요. 저는 얼굴이 거칠고 못생겼는데요. 근데 정수씨 얼굴 잘생긴 얼굴이에요. 잘생긴 얼굴이죠. 진짜 잘생긴 얼굴이죠. 정말 잘생긴 얼굴이에요. 그리고 숙이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숙이도 잘생겼어. 저도 정말 예뻐요. 오빠 잘생겼다고? 아니요. 잘생겼다는 얘기만 해보셨어? 정말 잘생겼고 잘생긴 얼굴이고 고운 얼굴이시고. 아이고. 오빠, 진짜 오늘 내 쪽에 제일 예쁜 거 같아. 곱게 생기셨어요. 숙이야. 어? 너 정말 요즘에 아주 너무 예뻐. 예뻐서 예쁘다는 건데 그 예쁜 친구를 참. 응. 그 좀 알. 참. 못생겼는데. 못생겼는데. 발샷이 좀 더 맞아야 돼? 한. 잠시만요. 한, 두. 한, 두. 한, 두. 어떡해. 어떡해. 아이고. 왜 이렇게 먹는데. 껍질. 껍질, 껍질. 여기 뭐 하려나 봐 언니가.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해. 아, 토끼. 네. 이제 걸렸어. 세상에. 아무것도 있으시네. 네. 네. 나의 특별한 과일 안주가 입었나? 네. 사실. 생각이 나시죠. 네. 최근에 언제 가셨어요? 최근엔 이런 안주는 못 먹었고요. 지금도 클럽 안 가셨어요? 가끔 뭐 동생들이 부르는. 동생. 아, 네. 아, 오빠 생각나서 이렇게 클럽식으로 안주. 네. 네. 어머, 토끼 봐. 아, 너무 귀엽다. 진짜. 오늘 이. 모습이 완전히 정말. 아니, 키위를 따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야. 그거.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있어요? 야, 이거 좀 했는데 너무 귀찮은 거야. 아니, 너무 예뻐가지고. 주객이 전도됐잖아, 이거. 이거 드세요. 아니, 근데. 아니, 이거 같이.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아유, 세상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유, 어떻게 손이 여부로. 여자는 손이 여부로 해야 되는데. 언니 이거 씨 뱉지 말고 나 그냥 줘. 이거? 어. 왜? 나 씨 먹을래. 씨 발라주려고 했네. 아유, 씨 바르지 말고 나 그냥 줘. 조작스러우세요. 아, 정말 깜짝 같으시네. 그래서, 실제로 씰발하셨어요? 아, 씨 발라서요? 왜 씰발하셨어요? 깜짝 같으세요? 아니, 저는 그런 게 좋아요. 솔직하고. 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센스 있고. 근데 저 되게 억울해요. 왜요? 저만 진실 게임에서. 왜 했잖아? 아니 안 하셨잖아. 아 오빠 안 걸리는 거 어떡해. 우리 둘이 해요. 오빠 진짜 나 손가락에 발 좀 펼쳐라 진짜. 와 이거 뭐 아까워서 먹겠어? 먹겠다 진짜 너무 아쉽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귀엽죠? 정말 귀엽다. 근데 아까 뭐 준비했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느낀 게 이제 탁구를 치는 거 보니까 둘이 몸이 너무 유연하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그런 인상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사지도 좀 해드리고 두 분을 위해서. 둘이서 같이 서로를 풀어주는 커플효과가 있어요. 아주 간단한 것들 해주면 서로 이렇게 이런 데 풀어주고 딱 와야겠다. 알았어. 매트 있어? 어. 자 이제 서로 좀 친밀해져야 되는 거니까. 그럼 보여줘. 아냐 보여줄 필요 없어. 한 마냥 누워. 아 잠깐만. 좀 잘 쑤셔놓고. 아휴 오빠 앞에서 좀 저렇게. 아유 매력적이야. 이건 매력적이야. 반의 짓을 거 같아. 당연히 귀여워. 그게 아니야. 정수 씨가 누워. 등이 이렇게. 응. 일단 몸을 좀 풀어주고 해야 되니까. 풀어야 돼? 네. 어떻게 풀어? 누우세요. 오빠도 누워 봐. 네 소홍 씨도 누우시고. 잘 봐. 어. 어. 이게 등이 굽으셨네? 네. 편안하게. 오빠도 등이 좀 굽은 거 같은데? 숨 들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이 마시고. 숨 들이 마시고. 마시고. 내쉬고. 내쉬고. 풀어주면은. 스트레스 다 풀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선에도 고깃결이 있잖아요. 네. 이거 고기라고 생각해봐. 너무 큰데요 고기가? 이렇게. 이렇게. 부드럽게. 이 밑에 계신 분은 숨을 쉬시고. 고향을 쓰세요? 아 예. 좋아서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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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손이 살아있어요. 다르지? 네. 다르지? 너무 바닥바닥해. 이렇게. 쓰러주려면.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아니 그건 너무 간지러워. 좀 강하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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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아. 이거 진짜 가르쳐주는 거야. 여기 이 껍질이 있단 말이야. 등 껍질이. 아. 그러면 등 껍질을 마는 거야. 아. 목욕이. 아. 살살 올라가면서 마는 거야. 아. 이렇게. 진짜 몸에 피로도 풀리구요. 아. 혈액순환은 좋아요. 아. 아. 하하하하하하 허리가 안 좋거나 고관절이 안 좋을 때는 자 이거 있지? 어. 이거를 여기에 풍풍 들어간 데가 있어. 어. 어. 아. 어어. 어. 어어. 둘이 손 잡고 있는 거 봐. 여기. 아. 어. 조금만 참아. 세 번만. 하나. 둘. 잘했어 잘했어 언니 여기도 해줘 봐 언니 여기 잘 혈이 안 눌려진 거 같아 혈이 안 좋다 너 나? 응 혈이 진짜 안 좋아 혈이 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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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쪽에 한 번 여기마저 안 하면 단병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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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괜찮아? 울어 얘 몸에는 좋아 왜 저래? 미쳤나봐 몸에는 굉장히 좋고 오빠도 뭐 이래? 금빨 올라가 봐 어! 나 멋있게 자 그리고 이렇게 무릎 꿇고 내 골반을 이렇게 맘대로 막 가져 놓으시는 분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무슨 감정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아 예 그랬어요? 네 자 이거 이거 세우시면 안 돼요 아 예 허리 이렇게ijn 변신 편 아니죠? 허리는 좋습니다 그래요 ele 제가 을? 싱ists 싱ων 한번 해볼게요 네 얼마ih Tou건 또ног Better 난 진짜 다리 못쓴는데 네가 건강 나 살 많이 쪄는데 아니 오빠 힘 줘 봐 아!! 분기하지마? 자! 간다! 오빠! 오빠! 조기 차려! 조기 차려! 한 달아! 자! 빨리! 빨리! 넌 아파. 허리가 안 좋으신 거야. 나는 정말 안 아파. 넌 안 아파. 허리가 잘 아파? 응. 오빠 허리가 안 좋네! 아니 나도 안 아팠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진짜? 난 둘 다 올라와도 돼. 둘 다 올라오셔야 된다고요. 양쪽 다. 둘 다 올라와. 시작! 아니 그럴 필요가 없어. 내가 밟아줄게. 그래. 가볍네. 올라오신 거예요? 어? 진짜 괜찮아? 그럼요. 참는데 이거 지금? 어? 진짜 괜찮아? 그럼요. 참는데 이거 지금?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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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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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너무 이제 요가 자세 한 두 개만 하고 그래. 요가 자세 해보자. 응. 우리 맨날 하는 거야. 서로 이렇게 풀어주는 거 이런 거 있잖아. 어떻게 해요? 응.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애신 손을 펴. 여기가 내려가요. 우와. 언니 라인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알아보자. 해보자. 오빠. 오빠 저쪽. 너 왜 저기로 왜 엉덩이. 엉덩이 저쪽 너무 커가지고. 하하하하하하 자. 어. 서로 봐. 서로 봐. 너무 힘들어. 서로 잘해야 돼. 용이를 펴야지. 그리고. 자. 숨 들이 마시고. 내쉬면서 서로 쳐다보면서. 숨 들이 마시고. 서로 쳐다봐. 쳐다봐. 아 너무 못생겼어. 오. 됐어. 그만해. 어. 자. 뒤에 이거 해주는 거 있지? 어. 그거 알아. 그거 알아. 해주고. 아 유연하시네. 오빠. 살살해. 살살. 아. 너무 못생겼잖아. 이렇게. 이렇게 거칠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거칠게 하면 안 돼. 그럼 오빠 왜 거칠게. 이거 실범물 보일게요. 네. 제가. 제가 하면 되죠? 아니요. 제가 해드릴게요. 어? 숨이 오빠가 완전 큰데? 하나. 둘. 어디서 느끼고 있어? 어디서 느끼고 있어? 이렇게 해서. 손을. 이렇게. 위로. 옳지 옳지. 그래서. 하나. 자. 내릴 때는 싹. 팔살 내려줘. 네. 오빠. 진짜 친해진 거 같아. 아 죄송해요. 끝난 거야 언니? 아니 한 열 가지 더 있었는데 내가 더 했다가 쓰러질 거야. 지금 땀 흘릴 수 있는데. 하나만 더 하자고. 우리 이렇게. 이렇게 앉아. 이쪽으로? 땀 좀 닦으시고 이마만. 아 고마워요. 우리도 여기 앉아요. 우리도요? 네. 그럼 이리 가. 아 내가 저러 가? 자꾸 여기 올려 그래? 나도 모르게 자꾸 저러 가네. 아니 여기가 전문가니까. 이쪽이 좀 받고 싶어가지고. 자꾸 여기 올려 그래. 천천히 천천히. 아 너무 우섭네. 아 너무 우섭어. 왜 이렇게 해요? 뭐야 또? 이렇게 해서. 아 툴을 내려가네. 이거 먼저 보자. 자. 이렇게. 오우 힘들겠는데. 아. 이렇게. 살살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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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맞절. 아니 날 좀. 맞절. 아. 날 뭔데. 날 뭔데 해주고. 알았어. 자. 어. 발. 어떻게 해 그럼? 오빠 해. 손이 두 개밖에 없잖아. 오빠 해. 오빠 하라고. 아니 왜 차는 없잖아. 이제 그만하고. 아니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해봐. 다리를 대. 아니 그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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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괜찮은 거야. 야 이거 UFC. UFC. 이거 괜찮네. 이거 괜찮네. 뭘. 뭘 씨. 뭔데 했잖아 오빠가. 아. 다리를. 진짜. 언니. 칠해지는 요가 맞아? 근데 이상하다. 니네도 하니까. 뭔가 다른머리도 되는 거 같아. 어머. 아니 또 뭐야. 이게 돼? 어머. 자 앞으로 오세요. 어머 오빠 다리가 긴다. 저를 보세요. 오히려 유연하네. 어. 잘하시네. 이게 이 정도면. 되는 만큼만. 우와. 그냥 붓는구나. 붓는구나. 이렇게 해봐. 같이 데려가. 난 다 했어. 최대한 뻗어. 뻗어봐 오빠가 뻗어. 최대한 뻗었어 지금. 너도 해 너도 해. 내가 갈게. 내가 갈게. 기다려 오빠 나만 믿어. 기다려. 딱 그대로 있어. 나 그대로 있어. 괜찮다. 난 모르겠다. 조금. 조금. 안 되겠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마지막. 동작으로 갈게. 마지막은 뭐냐면. 다리를 이렇게 하고 앉아요. 이렇게 하고 앉고. 숙이가 이리 와. 숙이가 이리 와서 이 위로. 어떻게 되냐면. 앉아.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다리. 이 다리. 아니. 다리 사이로. 다리. 다리 사이로. 다리 사이로. 아 내가 다리를. 아니. 시범을 보여주세요. 아 그래. 좀 보여줘. 그럼 나한테 해봐. 나한테. 뭐냐면. 이게 이제 마무리 동작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둘이. 이게 끝이야. 이거 왜. 이게. 이게 요가라면 학원을 끝겠습니다. 아니 사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사지를 해서. 아 등 마사지를. 나중에 애들 우유 먹이고 나서. 이렇게 등 쓰다듬 듯이. 마지막 동작이. 그렇지. 그러니까 서로 위안을 주고. 서로 친밀함을 형성하게 하는 거지. 아 정말 친밀해지겠네. 아니 근데 만약 부부라면 상관이 없지. 그치 그치. 그치. 아니 그러니까 뭐. 마지막은 사실. 서로. 저번에 뽀뽀 하라고 그랬는데. 도망가서. 아 계속. 그래서 내가. 할게요. 나한테 계속. 아 나 애만 쓰고 목적을 못 잃었어. 저번에. 이 뽀뽀를 안 하고 도망을 갔잖아요. 저 진짜 완전. 너무 황당했었거든요. 이 둘을 어떻게 하면. 이걸 해야 되나. 서투른 생각에. 동영상 커플료가 찾아보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도 잘 안됐고. 도와주셨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좋다. 근래. 봤던 날씨가 제일 좋은거 같네. 와, 진짜 좋다 날씨. 진짜. 아 오빠 귀 받는 거야? 어 나 좀 잘 아야 돼서 아니 저기 저기 누워있는 게 꼭 외국 무슨 파리 공원에 누워있는 그래 센트럴파크 이런데 센트럴은 미국에 있고 뉴욕에 어디야? 뉴욕 뉴욕에 아사쿠사고 아사쿠사도 알잖아? 그럼요 쑥 저리로 가네 쑥 자연스럽게 쑥 이렇게 해줄게 얘기 쑥 썩으면서 절로 쑥 근데 솔직히 얘기하고 썼는데 어느 순간 오빠가 와인데